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의 핵심 재료만 뽑아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 빌드업 해봅니다. MBN 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포트 열어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잠시 수익률 표로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특히나 사실 세방전지 오늘 굉장히 잘 갔잖아요.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리뷰해 주시겠어요? 제가 종목명부터 상당히 조금 화끈한 종목이지 않을까 약간 상한가 세방까지는 안 되겠지만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장중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1만원 제시드렸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의 자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코리아 FT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수익을 못 잡으신 분들한테 공개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해가지고도 이 세방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AGM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뭐 스탑앤고 기능이라고 해서 시동을 껐었을 때는 엔진이, 아니 차가 멈췄을 때는 시동이 꺼지고 운전을 다시 했었을 때는 다시 또 시동이 켜지는 이런 스탑앤고 기능에서 이 동사의 또 배터리가 또 계속해서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이제 11만원 도달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목표가는 라운드 넘버 12만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어제 익절가 10만원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익절가도 같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기존의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수익을 위해서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장 재료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네요. 원전 정말 크게 보이고 금리 콩 많은데 여기는 없는데 혹시 오늘 크래프톤 어떻게 보셨어요? 크래프톤 저도 사실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찍혀주는 상황에서 금리가 같이 내려와 주게 된다면 이 게임주에 대한 성장 가능성 물론 이제 게임 기업들마다의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 출시하고 나서의 이런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뭐 이 크래프톤 뭐 위메이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에 흐름을 본다면 이 게임주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단기성이나마 좀 관심을 받아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 소외자들 소외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약간은 좀 기존의 성장을 주도했었던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과의 키맞추기 장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싼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김태윤 매니저님은 어떤 재료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빌드업 소식부터 바로 화면 하단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희가 원래 빌드업 소식부터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재료에 대한 힌트가 저쪽에서 나와버렸네요. 오늘 첫 번째 재료 미국으로 준비해 주셨나 봅니다. 미국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뭐 미국향 기업들 혹시 화장품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요 화장품은 아니고 클래시스도 아까 제가 원래 사실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클래시스는 아닙니다. 화장품 쪽도 아니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화장품 아니면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미국 쪽 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거나 매출액이 성장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어떤 기업인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국은 그냥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해서 점유율 확대와 매출 성장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료 미국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재료도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재료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서 좀 뭔가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내려가면 좋은 거죠. 사실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4.7% 넘어서면서 약간 그 당시에 이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고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삼중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게 만들었던 4월 달에 그 계기였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밤에도 이제 미국의 주요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던 요인들 하나를 좀 살펴본다면 이 3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습니다. 국채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또 입찰이 또 잘 나왔습니다.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하락을 또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이제 밤 사이에 또 10년물 국채입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국채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준다면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채금리는 당분간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나 기술주나 그 섹터 아니면 또는 그동안 소유 받았던 이런 업종들 내에서 나름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약간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재료 금리까지 만나보고 있고요. 세 번째 재료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재료일까요? 자 오늘 PBM입니다. PBR이 아니라 PBM 이게 뭐죠? PBM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인지 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방약 관리를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다. 대응하는 기업이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BM의 이제 목록에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급여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됐음을 좀 의미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PBM 등재됐다.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의료보험 쪽 이 급여체계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PBM 등재됐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재료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미국 금리 PBM까지 다 합쳐서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점점 예상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시가총이 제일 큰 기업가고요.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5월달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변 환경들을 바라본다면은 좀 여러 가지 맞물리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공개 방송에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론 지난 밤 이제 시간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뭐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오늘 전반적인 뭐 알테우진이나 리각인바이오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이 5월달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무튼 간에 금리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또 수혜 업종으로써 또 바이오를 손에 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은 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차트 관점에서도 들어가 본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깃박 사건을 최근에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크로 환경 나쁘지 않고요. 또 이번 달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또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올해 뭐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이나 의론 부분들이 이 상저하고 전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공개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CDMO 기업들 계속해서 좀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해서 올해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점유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 성장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아마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추가 신제품들이 출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 부진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뭐 주가 흐름이 뭔가 예상했던 것만큼 탄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그동안의 이 매매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또 막 두 자리 대 이상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차트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봤었을 때 좀 금리 인하 또는 이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는 쪽에 대한 수요 업종으로서 바이오 쪽 무조건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독일 쪽 관련해가지고 램시마 SC 쪽 관련해서 4년 만에 이제 점유율을 뭐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램시마로 좀 넘어왔던 환자들이 또 램시마 SC 쪽으로도 같이 또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지금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받을 만큼 또는 쉬어갈 만큼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파동에 초입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 살짝 무거운 종목이기는 한데 가격 전략 어디까지 좀 저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뭐 10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2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희망주 셀트리온 가격 전략 화면을 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오늘 방송 끝나고도 무료 방송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4시 20분에 이제 너튜브 김태훈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시청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제 4월달부터 물론 뭐 기전에도 매매 현황에 대한 부분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2023년도 4월달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TV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한 40종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목표가 달성하거나 현재 뭐 손절 거의 많이 터치 안 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빨간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5월달 특히나 5월달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과 업종들 뭐 클래시스 뭐 추가적인 리뷰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좀 전에 확인했었던 돈 되는 일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내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지역 국가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막 저출산 문제다라고는 하는데 이 출생률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뭐 기자회견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 게 뭐 최근에 이제 11차 전기본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발표될 것이다라고 미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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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그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돈 되는 일정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